. 톱스타 뉴스 오서린 기자 이제 곧 죽습니다 측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5일 티빙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주말 촬영 장소 정리 및 안내를 위해 당일 고용된 보조 스태프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작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불쾌감을 들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나 오늘 드라마 스태프한테 막말 들었다는 네티즌의 글이 확산되며 이제 곧 죽습니다 촬영 스태프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친구와 코엑스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의 사진 요청을 받고 촬영 중이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갑자기 옆에 있던 베이지 바지 입은 마른 체형의 블랙볼캡슨 아저씨가 우리한테 처음부터 인상 팍 쓰면서 손짓으로 허이워이 벌레 쫓듯이 찍지 마세요 가세요 이러길래 뭔 영문인지 몰라네. 예 라고 대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네티즌은 뭔 상황인지 설명도 안해주고 엄청 성질만 냈고 그래서 대충 상황을 봤더니 드라마 세팅 준비 중이었다며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성질내면서 말을 하니 기분이 나빠서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외국뿐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것뿐이었고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성질을 내시냐고 반박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러더니 배경이 찍히질 않느냐 찍지 말라고 하면 찍지 말아야지 딱 보면 모르겠냐더라며 자기 혼자 궁시렁 궁시렁 거리더니 나를 째려보면서 빠가 어리석고 못나게 꾸는 사람을 야짢거나 비난하여 속되게 이르는 말 야 이러더라고 스태프에게 막막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서 네티즌은 어떤 드라마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체 무슨 드라마인지 궁금해서 근처 돌아다녀서 알아냈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드라마더라며 이치욕스러운 일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네이버 웹툰인 이원식 꿀찬 작가의 이제 곧 죽습니다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다. 좌절 속에서 죽음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서인국과 박소담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지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 곧 죽습니다에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시린의 탈출 찌즐의 역사 무인도의 디바 등도 촬영장 민폐 논란이 불거져 제작진이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팁잉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하 이제 곧 죽습니다 제작진 사과 전문 이제 곧 죽습니다 제작진입니다. 지난 주말 촬영 장소 정리 및 안내를 위해 당일 고용된 보조 스탭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불쾌감을 들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